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생방송되는 더쇼 네 이제 양국의 팬들이 선택한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을 확인해봐야죠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한국의 실시간 문자투표 점수입니다 성규씨가 앞서고 있고요 중국의 실시간 홈페이지 투표 점수입니다 중국에서도 성규씨가 높은 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음원과 동영상 집계에 매치인 선언도로 합친 결과 월 3번째 더쇼 초이스 주인공은 성규씨 축하합니다 성규과 중국 편의 직접 보는 더쇼 초이스의 성규씨 소감 들어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 저희 인피니트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음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저희 이중엽 대표님을 비롯한 회사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안무가 또 안무팀들 스타일리스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항상 저의 엄청난 응원을 해주시는 인스피릿 친구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뭐 다들 복 받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도쇼쇼에 신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글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제 네 저희도 인사드려야죠 네 지금까지 날씨가 오케이팝의 모든 것 생방송 뜻쇼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마지막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네 기억나는 것 네 사랑해 네 사랑해 네 사랑해 네 사랑해 숨을 쉴 수가 없어 I want you back 네가 없는 내 모습 상상해본 적 없고 원해본 적도 없어 너여야 난 해 떠오른 내 심장은 아니면 안 돼 내 질문의 대답은 갈색 머리부터 I am a